예 지금은 귀한 제품입니다. 예티 입니다. 예티 알루미늄 스티어리 마운트 인데요. 예티 엑스 엘리 이구요. 플러스 2개가 지금 난창난창 심한데요. 조향할 때 너무 난창난창이죠. 물론 조향이 난창난창 하면은 부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조향 자체가 타이어가 지금 왕크 타이어로 바꿨구요. 차량의 옵션을 여러가지 하고 있고 점점 이뻐지고 있는 가운데 얘가 좋진 않죠. 개봉할 때는 이렇게 뜯어 가지고 나사가 수많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거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차가 달라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차가 달라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것 보단 얘보다 낫잖아요. 조향이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그 다음에 조향하면서 이게 난창난창 하면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많이 따라 짚어서 옵션으로 바꿉니다. 제거번호 예티니깐 ytl.049-b 입니다.